네, 지금 유튜브에서도 손실에 대한 고민을 많이들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다음으로는 존버왕님 종목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은 KMW고요. 25,038원, 25%입니다. 무리한 물타기를 시행했습니다. 올해 말까지 기다리면 본전은 올 수 있을까요? 로봇, 스마트차 다 인터넷이 중요한 것 같은데 도대체 왜 빛을 못 발하나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오늘 종가가 21,650원으로 마감을 했고요. 통신장비주인데 일단 로봇이랑 스마트카 이렇게 다른 사업군까지 넓게 보고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 너무 잘 가는 섹터가 있다 보니 이런 통신장비 섹터는 조금 더 관심에서 밀려나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리고 또 지난해에도 적자를 지속했다는 이런 아쉬운 뉴스들 나와 있습니다. 일단 평균 단가를 25,038원까지 맞추셨는데 이제는 본전이라도 기다리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 종목 올해까지 본전 회복 가능할지 자세한 내용 이재필 전문가님께 진단 부탁드리겠습니다. KMW 같은 경우는 예전에 5G 관련주들이 갈 때 굉장히 가장 대장으로 움직였던 그런 종목이죠. 그런데 일단 5G 쪽들 이런 쪽들 지금 투자가 잘 안 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많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KMW 자체가 좀 비싼 고평가되어 있는 그런 종목이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2만 1천 원 정도 돼 있는데 시가총액이 9천억대 그 정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고점은 8만 9천 원대 정도 있었어요. 그러면 이게 그때 당시 시가총액은 지금보다 비교도 안 되게 4배 이상 높았다라는 얘기죠. 워낙 이렇게 좀 고평가되어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잘못 잡으면 계속해서 크게 고생을 하는데요. 이 KMW 같은 경우가 2000 이때 2021년도네요. 그때 8만 원 6천 원 정도 고점을 찍고 지금 뭐 한 4토막 정도 났는데 아직도 주가 자체는 좀 비싼 수준입니다. 그리고 항상 좀 드리고 싶은 얘기가 이 실적 관련되는 부분들 실적들 이런 부분들을 꼭 좀 챙겨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 5G 섹터들도 지금 뭐 작년에 이렇게 뭐 2분기 3분기 정도부터 시작해서 흑자전환한 기업들도 있습니다. 뭐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에 시장 자체에서 아직까지 뭐 5G 관련주들이 관심을 못 받고 있으니까 뭐 지금 좀 힘은 그렇게 쓰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주가가 그렇게 크게 빠지지는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하지만 이 KMW 같은 경우는 지금 작년에도 실적 부분들이 한 480억 정도 적자가 났고 재작년에 279억 정도가 적자가 났습니다. 오히려 적자 폭을 이렇게 늘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런 뭐 흑자전환하고 그런 것들이 있다라면 그 부분들은 어떤 모멘텀이 발생이 됐다라는 얘기죠. 해외 쪽이나 미국 쪽이나 뭐 이런 다른 나라들 이런 쪽에서 매출이 발생돼서 거기에 따라서 실제로 조금 매출도 늘고 이익도 늘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아직까지 KMW 같은 경우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오늘 21,400원 저가를 신저가를 기록을 했어요. 뭐 그런 말씀을 자주 드리는데요. 오늘 신저가 기록한 종목이 내일 또 신저가를 기록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좀 상당히 좀 대답해 드리기가 굉장히 좀 까다롭네요. 자 이게 올해 말까지 기다리면 번져 놓을 수 있을까요? 라고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뭐 아예 정리하거나 그럴 생각은 아예 없다라는 그런 질문이신 것 같아요. 만약에 뭐 정리를 하실 수 있다라면 저라면 일단 정리하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뭐 매수하신 가격대 2만 5천 원대 정도 매수를 하셨으니까 뭐 물을 좀 많이 타신 것 같은데 자 불가능한 가격대는 또 아닌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이 저 한 번 전체적으로 이 5G 관련되는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부각이 돼야 그만큼 갈 수 있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부각이 되지는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또 신저가를 기록했기 때문에 한 번 정도 더 빠지는 그런 구간들은 있을 거예요. 그런 구간이 있다라면 지금 뭐 25% 정도 매수를 하셨으니까 더 이상 물은 타시면 안 됩니다. 비중이 너무 높아져요. 자 그런 구간들을 견딘다라면 미국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뭐 5G 통신망들 이런 부분들도 좀 하고 그러니까 아마 일정 부분 5G 섹터들 전체적으로 조금 올라오는 그런 경우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KMW 같은 경우는 다른 종목들은 작년 2분기, 3분기부터 실적이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KMW가 과연 흑자 전환을 할 수 있을지 그건 의문입니다. 자 일단은 뭐 조금 기다리고 오신다라면 올해 말까지 기다리신다라면 매수하신 가격대 한 번 정도는 이 5G 섹터도 움직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니까 뭐 가능성도 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뭐 현재 상태에서는 정리하실 생각이 없으시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일단 보유하셔야죠. 그리고 본전 근처에 오시면 꼭 좀 정리하고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5G 평창올림픽 끝나고 나서 한 2019년에 그때 굉장히 뜨거웠잖아요. KMW를 오랜만에 봤는데 차트가 약간은 좀 시청자님의 그 힘든 세월들이 가늠이 됩니다. 하지만 결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의견을 주시니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또 큰 결정 속에서 더 나은 여러분들의 투자생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존버왕님 버티는 것만이 또 능사가 아니다 얘기를 해주시니까요. KMW 저희 진행해 봤습니다.